2라운드 신고 미션, 나은, 저 여전을! 오, 떨려! 에덕! 2호 3번 트럭프린스 에덕씨는 뮤지컬 프린스에서 트럭프린스로 거듭나고 있는 불타는 스롬의 최고의 여심 스피리더입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 트로트에 첫 도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까지 다양한 경영 무대를 소화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우와, 의상이다. 오늘 잘 어울린다. 오늘 의상들이 다들 힘을 많이 줬어요. 에덕도 호애로카 오신데요? 여덕도, 여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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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퍼졌다. 에덕씨는 1차전 1라운드만 마친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, 에덕씨가 준비한 노래가요. 어허. 우리 연예인 대표단의 신유씨가 작곡을 했습니다. 어흐. 아허. 신유씨가 작곡한 불타는 남자. 어흐. espa 이 곡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남자의 불타는 마음을 표현하는 열정의 곡이라고 봅니다 내가 떨리냐? 멋있다 멋지다